1.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죠. 그 가운데 3절과 4절 말씀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 누구입니까?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에게 닥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잡음에 가두었으나 잡혔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난, 고난입니다. 고난은 견디기 힘든 거죠. 그들은 왜 옥에 갇혔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죠. 형통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던 제스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가두어버린 겁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고난도 찾아온 거죠. 그럼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 다음 약 5천. 대단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 남자의 수만 세워도 5천 명이나 되었다. 좋은 일입니다. 형통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형통한 일이 또 함께 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고난과 형통은 함께 가는 거구나. 오늘 메시지? 고난과 형통은 함께 간다. 그렇습니다. 고난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통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고난과 형통은 함께 갑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도 우리의 인생에 대해 두 종류의 날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는 형통한 날, 또 하나는 곤고한 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이렇게 짜여져 가며 인생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죠. 고난의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잘 견디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형통한 날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부분에 있다면 잘 견디고 형통의 부분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항상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다가오는 겁니다. 잘 견디고 또 뚫고 나가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기도, 고난은 잘 견디고 형통은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고난 가운데도 형통을, 형통함 가운데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